아 여기여기여기만 가야돼 아 재미있게 하듯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어 누가 제모에 걸렸나보다 아 그래?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형 아 여기 지하에다가 이거 좀 깔아주면 안돼? 제모? 아니 아니 벽 좀 설치해야될거 같은데 여기 뒤에 그냥 팍 들어올까봐 여기 어 여기여기 하나도 없네? 야 우리 세명이야 어? 아 시청자 떠나겠네 이걸 어떻게 살려 이걸 큰일났네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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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와 형 나와 나와 아니 거기있지마 거기있지 폭탄 어 쏴 그렇지 죽였어 두명 남은게 이거거든 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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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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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독폭탄이야 오지마 오지마 왼쪽이 있어 형 왼쪽이 왼쪽이 느낌 나 아냐아냐 무리하지마 아 그걸 왜 무리했어 나 옆에 있는줄 알았어 그 벽에 벽에서 누가 총 쏘길래 야 이씨 야 위에 하나있다 위에 마모나 부엌게있어 부엌게 계단으로 내려오는거야 계단으로 아아 아 얘가 오른쪽을 봐줘야되는데 그럼 가능한데 지금 하나 내려갔어 마모나 오케오케오케 아 얘가 오른쪽을 봐줘야지 가능한데 어 얘 아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지금 나 오른쪽으로 오는거 같은데 아냐아냐 거기가면 안되지 바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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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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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대1이지 어 잡았다 잡았다 1대1이다 1대1이다 오 거기다 마모나다 나이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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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올킬 올킬 이제 날 떠나지마 얘들아 이정도는 보여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야 하이라이트 3개가 됐다고 아 기가 막혔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만문TV에다 종신계약들 가세요 게임 되네요 야 우리 팀 안들어왔 야 우리 3박팩 아 미치 아 3박패로 가 3박패